여기까진 내가 쓸어준다 여보세요 이거 그냥 이거 GG받아낼 수 있겠는데 이거 야 이거 GG받아낼 수 있겠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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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버려 자 녹여버리고 됐어요 GG받을까기야 그치 자 가자 보너스 목표 이런거 필요없어 이거 태양석 주는거 아니잖아 보너스 목표 해봤자 저 매니저님 여기서 보너스 목표 하면 좋은점이 있으니까 엔딩 보는데 더 유리하거나 그런거 없죠 추후에 뭐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초상화 준다구요? 아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세요 개 Reform 하이 후~~ 우와.. 쎈데? 여 보세요 여보세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쎄 여보세여 어 아아아아아아아!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거의 다 죽였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끝장낼 수 있어 충분히 이거는 충분히 끝장낼 수 있어 태양의 창 쓰면 돼 태양의 창 쓰면 되고 얘네들 자살 특공대 보내서 태양의 창 한번 쓰자 자자자자자자자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자 여기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면서 이것만 강제였대 얘만 강제였대 어어어 아 안죽네 자 이럴때는 시간정지 어 시간정지 써주 여보세야야야야야야 아니 지금 딱 하아 딱 지금 정지시켰는데 야 여기다 멀티까지 마라 얘들아 내꺼다 야 자 가요 갑시다 어 이제 가고요 자 여유되는대로 어 파멸자 만듭시다 오랜만에 뭔데 여전해 아 예능하라는건가 뭡니다 예능하라고 배려를 해주네 게임이 가스 가스먹어 가스먹어 그 귀신같이 알고 오시네 귀신같이 알고 오자 귀신같이 알고 오자 이씨 가스먹어 남으신거 없으셔 어 그렇지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아사리 지금 파일런도 어 다 많이 심어버립시다 근데 이거 테란이 끝장내겠는데 테란 병력이 엄청 많아가지고 야 시즈 자취령 벙커구나 아니네? 밀리네? 어 아니다 아니다 그 나루두는 제가 볼때는 입터는 수준이 거의 대통령이네요 예 지가 무슨 일단 이 세계의 주인이야 어 대통령도 민주주의 말고 독재정권 어 약간 영화 헝거게임에 나오는 그런 대통령 보스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다 여기다 포토 짓지마 괜히 더 꼬여서 애들 더 끌고 올 것 같애 지금은 가스캐라 애들아 가스캐 아 와 이거 클릭하는 순간 붙지도 않는데 숫자 3이 차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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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미네라는 뭐 채취할거 없어? 근데 많이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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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지마 뽑지마 인구수만 먹고 최대한 병력 다 모아서 가자고 어 자 이거는 스타포트를 눌립시다 쉬프트 사용해서 연속으로 찍으라고? 알어 알어 형이 아재여서 미안해 이게 뭐 멀티 아니잖아 그치? 어 1초도 빨리 짓는다고 뭐 아니잖아 아 여보세여여여여여여여 아니 유지하시켜라? 어 이거면 죽네 아예 여기다 그냥 소환시켜버려야겠어 그래 건물 라인이 이뻐야되고 와 야 완벽하지 않냐 얘들아? 여기서 시즈 이 꽃밭 일단은 아트함이 있어야됩니다 프로토스는 무조건 아트함이 예술스럽게 해야되요 한번 가자 이정도만 가자 이정도만 한번 가능하다 이정도만 가능해 야 이거 야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파멸자 성우가 얘랑 똑같은거 같애 나루두랑 똑같은거 같애 목소리가 하하 이거 뭐 쌈을 이거 먼저 다 부숴어 됐어 게임 끝났어 자 시간정지 뒤졌지 뒤졌지 얼음 됐쪠 얼음 개불찜질 어 개에에에에에에에에 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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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쟤는 감염됐네 근데 저런데 감염됐는데도 테란팀이 있나보다 와 저거 한방에 가는거야 나누드 땜에 감염됐는데 복사하러 온거네 야 감염됐는데도 어떻게 자기 정신을 차렸다라는게 그게 신기하네요 정신력이요 굉장히 센 친구구만 어 미친? 반전? 테사다르 내가 젤라 둘과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 선택한 현실 바다코끼리 젤라 둘이 쫓은 예언은 나의 싸이온익 에너지가 원시적 존재의 정신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당신은 젤라가 날 불렀던? 당신은 누구지? 오로스 수만의 마지막 인도자이자 아몬의 적 아몬은 공허와 하나다 그의 의지가 아까 얘가 신이야 나를 속확하고 있다 예전에 종족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몬이 다 죽였잖아 창조주를 그중에 남은 생존자 창조주 중에 그대는 나의 정수와 결합할 수 있다 이제 그대의 운명을 실현하고 젤라가로 승천하라 무한의 수만을 이어가거라 뭐? 젤라가? 지금 그녀를 젤라가로 만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캐리거네? 안 돼 오직 젤라가만이 저 타락한 자를 쏘뜨릴 수 있다 흠 사라 그러지 않아도 돼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야 지연 내겐 과오가 있어 수많은 생명과 세계를 파괴했어 젤라가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근데 쉐리건이 딱 그 제목이라는 거잖아 창조주가 내 운명이야 캐리건이 젤라가가 되면 어떤 모습일지 빨리 보고싶네요 근데 짐레이너랑 캐리건 사라는 썸이네 썸이 좀 있네 변환이 시작된 것 같다 젤라가의 빛을 적으로부터 숨겨라 불가능할 것이다 영겁의 정수 캐리건을 보호해라 이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가보자고 앗 야 근데 둘이 연인인데 한 명은 저렇게 되버린 거잖아 캐리건이 되버린 거잖아 그대가 자는 힘을 부여하니 너무나... 엄청난 힘이야 우와아 벌써 제가 급전개 줬구요 제가 젤라가가 될 동안에 오오오 지켜내라는거지 자 오 내가 캐리건이 되네 천상의 광선 어 뭐 뒤집온 기술 같네 우와아 이거 원샷이네 원샷 거침이 없네 숨이 없어요 어 쉼이 없어 쉼이 개좋은데 좋아 이 두곳에 방어시설을 건설했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더이상 물러나서는 안돼 군단의 죽는 그 순간까지 여왕을 도우리라 와 저 그 충성도봐 첫번째 자술이 그대와 함께한다 자 그럼 움직여보자고 충신 지리구요 여보세요 아 장난이겠지 설마 진짜야? 저는 스타2에서 한번도 대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스타크래프트들의 저만자에 실력을 무비되실겁니다 이럴수가 자 에드원 다 알고 사막 사막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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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병력들 나온다 이제 아울이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일단은 여기로 가서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먼 준비 완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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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티를 빠르게 가자고 어 멀티 빠르게 가고 멀티를 최대한 빠르게 가고 cg를 뽑자 여기를 먼저 어 여기 먼저 방어하자 자 가스 하나 깔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테란 자체는 아예 처음이기 때문에 어 좀 답답함이 있어도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 깔자 시즈 많이 뽑아주고 고 자 s10을 개많이 뽑아놔야 돼 어 뿌리까지 해둘려면 뒤에다가 저거 배치해야 되니까 어 자 얘도 쓰자 어 얘도 하나씩 죽여주자고 있을 때마다 써주는게 좋지 이거는 와 캐리건이 진짜 쎄졌네 지금 변신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쎄단 말인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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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는 보내야돼 이정도는 보내야돼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에 짓는다 자 바로가서 배치 자 바로가서 배치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계속 깔아놔 다 도움내게끔 야 솔직히 이정도면 이제 괜찮다 어 솔직히 이정도면은 여보세요 이래도 못나 어 이정도면 지켜낼 수 있을거 같애 어 단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리건 스킬쓰면 게임이 길어진다고? 어 사기 아니야 어 그래? 그래? 어이없네 완전 그쵸 이건 어쩔수없어 이건 길어줘도 어쩔수없어 아아 이거 쏘는더가 일시정진된다고? 이거어 아 뭐 이정도쯤이야 야 이정도쯤이야 어 야 이정도쯤이야 이거는 괜찮고 어 이정도쯤이야 이정도는 어 자 여기 많이오네 여기 CG 놔줍시다 CG 최대한 지원 가고 자 자 가스 깔아두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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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목소리에 못해솨 내 말은 그게아니라 아냐 됐어 신경쓰지마 흐흐 흐흐흐 하흐흐흐 하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니가 들어가면 어떡해 온다온다온다 여러분 알았다 BJ stad 다른게 여보세여 뭐하세여 일루와 일루와 갈리라 자, 시즈를 많이 뽑아주고요 마린을 갖다 넣읍시다 이쪽에도 지원해주자고 좋아, 지금 43%야, 안정적이야 매우 매우 안정적이고 공격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던 테란 우리를 도와라 말씀하십쇼 좋아, 이것 줌이요 간단하지 준비 끝났습니다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걱정 마십쇼 다 좋은 일인가요? 빠바바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오로스의 힘을 내 안으로 흘러들어가겠어 빠바밤 빠바밤 야, 음악이 왜 안 나와 음악이 나와줘야지 얘들아 강하게 나와야지 자체 빚잼 없네 자,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이제 나의 내가 뭐 하려는지 진짜 보여주도록 하지 아, 이거지 아니, 이 미친놈 뭐하는거지? 이런 생각들꺼야 지금 시작됐어, 나의 돌기가 난 배틀을 간다 처리해 처리해 자, 배틀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지원 가고 대성버 이 정도쯤이야 어, CG가 있는데, 어? 어림도 없지 그냥 야, 쎄긴 쎄네 어, 쎄긴 쎄 자, 배틀 간다 됐어 됐어 야야야야, 갑니다 가, 줘 있어 가, 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잖아? 어 어 가자, 배틀 크루즈아! 지금이야 배틀 지금 뽑아요 지금이라고 어 어 여기로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사실 없네요 어 제 진영이 제일 안가해 서포터를 하라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밸런스가 돼있네 어 게임이 밸런스를 다 맞게 돼있어요 어 다음 병력 뭐야 여보세요 이거 말하자마자 이쪽으로 오시네 이거 어 어 건문돌 라인이 딱 이렇게 살아있어야지 이렇게 항박증이 있어야 돼 이거 딱 한 칸 한 칸도 비면 안 돼 구멍을 비는 걸 못 본단 말이야 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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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SCV 있으니까 어 아유 뭐 이 정도 쯤이야 어? 이 정도 쭈음이야 그냥 이건 뭐 1도 아니야 어? 야야야 조졌다 조졌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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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빠른 처리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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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체력 괜찮아 체력 괜찮아 체력 괜찮아 어 자 인간적으로 이런거 이거 부숴버리면 안 돼 이거? 어 이걸 부숴버리면 되잖아 이거 이런거 다 부숴버려 이거 이거 부숴버리면 애드 안 나오는거 아니야? 개 지워지는거 아니야 게임 자 의료선을 붙여둡시다 어 깜짝이야 의료선 따윈 없어쓰 아 아아아아아아 그냥 여기